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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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오징어 초콜릿 한입에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먹었는데 껍질이 과실 많이 먹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먹었음 고소한 소금 진짜 너무 맛있어서 가다 밥 먹으면 더 맛있어 고소한 소금 매콤달콤하고 맛있더라구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그리고 계란물 너무 맛있어 고구마 오이 오이 단무지 초콜릿 오징어 계란 반짝반짝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